오늘도 왔습니다. 혹시나 오늘도 저에게 키가 있고요. 들어가 보시죠. 여보세요?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? 어떡하지? 너를 어떡하지 지금? 지금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? 좀 무서운데요? 안 피곤해? 비곤해도 할 건 해야죠. 아니 너무 피곤한데? 잠을 잘 잤는데 이게 지금 한국 시간이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 우리 아침 11시 정도에 공연을 했고 아 진짜 너무 피곤한데? 오늘 아침 너무 많은 걸 했어.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또 나가서 밥 먹고 공연장 가서 이어설하고 뭐 뭐 뭐 하다가 보면 올라가기 한 30분 전에 그냥 25분 하는 기절 한 5분 늦게 전에 일어나서 바로 그냥 공연으로 올라갔어. 와 이 시차가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잠을 좀 잘 잤는데 너무 힘드네. 비염 때문에 10시 반에 져서 새벽 2시 반 3시에 깼거든 그냥 이렇게 일어났는데 콧물이 그냥 이렇게 그냥 와 비염 이거 어떡하지 진짜 너무 힘든데 이거 여기가 지금 춥단 말이야 근데 밤에 히타를 키고 자면 너무 건조할까 봐 꼭 잤는데 일단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세수를 잠을 해 하고 푸르푸른다 와 너무 많이 나서 깜짝 놀란다 코피 흘린 줄 알았잖아 이렇게 했는데 콧물이 와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방법이 없나 이거 약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그래서 오늘 약을 이제 받았는데 이제 잘 때 한 번 먹어봐야지 진짜 근데 오늘은 여기를 보여줄 수가 없어 왜요? 내가 원래 방을 정리를 안 해놓으면 방 청소를 안 하거든 그니까 내가 먼저 정리를 해놓고 그래야 이제 어 내가 좀 정리가 좀 내 짐이 잘 세팅이 되어 있구나 라고 했을 때 이제 룸클린을 그거를 이제 한단 말이지 밖에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근데 좋아 엉망이야 엄마 지금 지금 내 코만큼 엉망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 비염이야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지금 라면 하나 먹으려고 했거든 라면 하나 먹는 걸 내가 그냥 나랑 같이 라면 하나 먹을래요? 어? 라면 먹고 갈래? 어? 내 밤에서 지금 라면 먹고 갈래? 어? 라면 먹고 가라 보고 계신 분들 라면 먹고 가요 잠시만요 둘 중에 선택해줘 한 바구 한 바구가 있는데 뭐 갈색 그런 게 있는데 뭐가 뭐하냐 흰색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 100도만 보면 다 소독돼 이거 신동형이 했던 매트 신동형이 했어? 신동형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 진짜? 라면 먹고 갈래? 저요? 저도 하나 먹을래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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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쉬워줄게 감사합니다 100도만 넘으면 색은 다 없어져 어 예쁘게 들어가네 어? 파란 불인데? 소중히 할 건가? 오케이 무슨 라면? 저도 신라면 먹겠어요 혹시 아끼시는 라면인가? 근데 아끼는 라면 하나 있는데 네 아니 그걸 왜 물어봤지? 나 아끼는 건데 딱 두 개 있는데 제가 먹은 아니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아끼는 라면 줄까? 이거 줘도 되나? 내가 진짜 아끼는 라면 참깨라면 나 아끼는 건데 이거 이거 줄까? 먹어도 괜찮아서 아끼시는 건데 진짜 아끼는 건데 누군이 아끼는 거를 나 이거 해줄게 이거 아 나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라면은 말이죠 자오로 이 라인에 정확하게 해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라인보다 조금 태안은 돼 그 라인보다 라인보다 와 이거 계란 진짜 뭔지 알지 이거는 다 끓고 나서 이거 넣는 거 아니 어떻게 행위 다음에 진짜 이거 없으면 없앨지 진짜 근데 머리머리에도 신라면이 호불호가 제일 없고 제일 짜이지 최고지 질문 없어요 어? 혹시 아직 샤워 안 하셨지? 나 원래 메이크업하고 자는데? 원래 안 씻고 자는데? 머리 딱 세팅하고 자는데? 안 할 건데 오늘? 너 왜요? 아 그 찍고 싶었던 게 있는데 혹시 아직 샤워 안 하셨지? 씻고 싶었던 게 있다고? 아니 찍고 싶었던 게 있는데 혹시 아 찍고 싶었던 게 혹시 오늘 준비가 되는 건가 한번 궁금해 아 샤워를 찍고 싶다고? 아 예 대박이다 누가 찍은 사람이 있나? 누가 찍은 사람이 있어? 샤워를? 형이 아마 처음으로 시도해보시는 게 아 진짜 자 봐봐 이거 진짜 가만히 물이 이만큼 라인이 여기란 말이야 어떻게 여기 딱 맞춰줘? 어 전 좀 덜합니다 오 짱이 먹는 스타일? 네 그리고 면에다가 좀 이렇게 해주고 아 골고루 골고루하는 데 맞아 여기다가 여기가 딱 줄어든단 말이야 잠깐만 여기서 하고 여기서 여기서 스톱해야 돼? 스톱!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네 감사합니다 좋았어 동혜 형이 말아주는 라면을 먹을 거 같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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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라면 아 야 살짝 넘은 거 같은데 응? 아닌가요? 아냐아냐아냐 여기 라인이 잘못 꾸신 거 같은데? 농심! 왜냐면 여기는 한참 미치고 여기는 좀 찼는데? 봐봐 봐봐 여기는 완전 한참 미치고 여기는 완전 한참 미치고 여기는 찼어 농심 어딨어 농심 농심 라인 좀 잘 부탁합니다 맛있는 라면을 먹는 수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면을 끓이기 완성! 자 오늘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나나요? 먹어야죠 이제 아 진짜 얼마나 맛있을까 진짜 아 여기 진짜 김치 하나 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김치가 없네 한국에 계실 때도 라면을 좀 드세요 아 아니 거의 투어 때만 이렇게 드시는 거 같더라고요 나는 투어 때 무조건 공연 끝나면 생라면 하나 무조건 먹고 그리고 와서 또 라면 먹고 맛있게 밖에서 먹고 와도 또 라면 먹고 하 진짜 그래서 해외 나오면 살찌고 그리고 한국 가면 식단하고 일부러 해외에서 많이 먹으려고 어 프로틴 먹었어 오늘? 어 나 운동했잖아 뭐냐면 감사합니다 한 박스로 다 같이 왔어 백호버에서 먹을 식량 자 이제 한 4분 지났겠지? 와 대박이다 진짜 와 백프로 내일 얼굴 많이 붓는다 백프로 내일 얼굴 많이 붓는다 응 이거 내가 적어줄게 응 오늘 고생을 또 했기 때문에 와 라면 와 지금 설익은 느낌 약간 꼬들꼬들 와 지금 미쳤어 지금 미쳤어 와 오 향이 너무 좋은데? 아 여기에 트러플 오일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여기는 오뚜기님 참깨 와 참깨 라면 느낌 죽이네 진짜 자 드십시오 신라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하셨던 라면이 신라면인데 국물이 좀 덜한 것 같기도 하네 국물이 좀 덜한 것 같기도 하네 신라면 하는 날 국물이야 신라면 하는 날 국물이야 야 물 올리세요 지금 무조건 물 올리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객님 끝나면 유튜버의 삶으로 역시 라면이야 네 좋습니다 아 진짜 아껴서 한잔 먹으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 남았었나요? 하나 하나 감사합니다 하나 원래 라면을 좋아하시는데 한국에서는 참으시는 거예요 라면 안좋은 사람 현덕이 형 안좋은구나 안좋아서 4개 시키시잖아요 어? 그럼 안좋은게 아닌데? 우리한테 맨날 라면 안좋은다고 했는데 그게 항상 루틴이시더라고요 아 라면 안좋아해 안좋아서 4개밖에 안먹어 난 진짜 라면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맨날 하는 생각이 이게 프로틴이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걸 왜 이렇게 프로틴을 안만드세요 도대체 운동하고 이렇게 먹으면 이거는 이게 프로틴이면 얼마나 좋아 매일 다섯, 여섯 번, 일곱 번씩 먹지 이거 하 하 하 하 와 즐기네 아 김치 아 그니까 여기에 티 있었어야 돼 무슨 김치? 난 배추김치죠 배추? 난 팔김치 하.. 팔김치 팔김치가 또 짜파게티랑 드셔보셨어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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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난 집에서 파김치만 먹거든요 네 마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으하하하하하 하하 한입만 먹어도 돼? 네 먹던건데 괜찮은데요? 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아끼는건데 근데 이게 맛있는데 와 이게 쎄네 쎄나는게 좀 작적인거 이게 원래 이것만 먹으면 느낌이 확 나는데 이거 먹다 이거 먹으니까 느낌이 안하네 와 확실히 신나는겁니다 이게 약간 좀 순한 느낌이긴 하죠 임팩트가 있네 와 요즘 표현으로 진짜 고물 쎈다 와 진짜 와 이거 지금 가지고 나가서 먹었어야 됐네 생각해보니까 찬데서 극적인 효과로 맞아 와 씨 끝 끝 끝 아 안 돼 안 돼 동혜야 그만해 너 지금 너 과해 지금 콩물 동혜야 그만해 나이스 와 진짜 탄수화물 맞아요 힘의 원천이잖아요 탄수화물 힘을 쓸 수 있는 에너지 아 너무 많잖아 거의 다 해주셨는데요 응 없어 없어 배불러요 안 먹을 거예요 아니요 사실 아까 공장에서 초콜릿을 좀 주워 먹어가지고 아 왜 배부른지 알아? 왜요 방금 프로틴 하나 월샷 했잖아 음 그게 약간 그 초코 이게 약간 포만감을 살짝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초코가? 아 그래서 방불어졌을 때 네 초코먹고 어쨌든 에너지가 올라오고 막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세요 이제 이거 주시고 제가 해결할게요 먹을 거야? 아니에요 아니에요 굿나잇 아 제발 진짜 오늘은 약 먹고 진짜 비용 때문에 안 깨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네 벤쿠버에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낼 건데 여러분들 잘 자고요 지금 저랑 같이 라면 먹은 거 알죠?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승리자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굿나잇 이렇게 가면 돼요? 어 craz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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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맛있네요 왜 뭐? 먹은 게 없어서?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 이거 하나 보여줄게 어 네 내가 맛을 보여 드릴게요 어 네 내가 맛을 보여 드릴게요 어때요 제 맛을? 오 좋네요 여기서 머리를 감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감습니다 여기서 샤워로만 해요 어 어 여기서?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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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 감사합니다.